첫번째로 안잡히네 응 그 코드 어제 잘 쓰고 있냐? 왜 이렇게 일어나서 말아 안하고 있어? 하고 있어? 가도 돼? 앉아봐? 잠시만 실내라 어쩔 수 없다 지글지글 조명을 한 번 더 아니 하지마 하면 더 안좋아 낮에 밝을때 찍지 않는 어설픈 가운로드 잘한다 쌀고 안왔어? 알았어 별로 하겠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눈물이 있다 브랜드 바사 고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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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퉴